랭킹 셔츠 알겠어 메이크업 안 했어요? 씹스 안 하셨어요? 메이크업 해야지 메이크업? 아니 근데 이 정도도 괜찮아 나는 머리 오늘 내가 일찍 일어서 드라이도 하고 왔다고 제가 어제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의가 없다 눈썹뿐만 그려주셨다 희연님 아 희연님 맞다 희연님 희연님한테 들어달라고 신입사람한테 눈썹 그려달라고 좀 어색한데 아 잠시만요 아 생각한데? 심각하다고요? 조금 비하하세요 이거는 쉐딩도 좀 하고 오세요? 네? 쉐딩 그러면 이렇게 할게 비비크림을 연구랑 바를게 희연님 그래 쉐딩이 될 거 같아 그래 그렇게 얼굴 다 했어요? 분칠했어요? 아 이제 해야 돼 그거 뭐예요? 썬크림 아 이거는 썬크림으로 비비크림을 내실하시거든요 어 이게 서있어야 돼 서있어 사주세요 나오고 어차피 왔습니다 아 원래 빼앗거든요 지금 너무 빨리 이렇게 안 될 거고 어 어차피 열어봐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틀려야겠어 아니요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매울게 풀어오니까 믿을게요 재밌는 도키에 말씀 찍혀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라서 광고주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을 하시겠죠?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아까 먼저 참았지 몇 번째 참았어? 어? 어 어 이너피스 이너피스 또 할 거야? 아 아 아 혹시 본 촬영이에요? 연습이 되죠? 연습이겠죠? 연습.. 연습이 되죠 우리 사진이 갑자기 홈페이지에 올라와있고 이제 진짜 잘 찍을게요 뜨세요 이제 그 다음 키 오 재현님은 잘 나왔는데 기성이 얼굴 네 웃어 웃어 보세요 아 재현이 어떻게 웃지? 아 한번 웃겨보세요 아 똑똑해 딱 뚜껍이야 그냥 여기보다 여기 딱 맞추는 거 같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1시 5분? 아무 말도 말아요 5분 안에 끝내야 돼 5분 안에 제 마음에 드는 컷 하나만 놔도 돼요 제발 플리즈 업혀 업혀 찾아요 오 아 둘 잘 어울린다 날 쳐 둘이서 쳐 놓으세요 얼굴 가리시나? 너무 싫어하지 말고 아 너무 무거워서 아 진짜 무거워 나 어디야 콕치 어 이제 내려오셔야 돼요 반대로 하자 반대로 하자 나 나가 반대로 하자 지금 찍고 있어요 오 잘 붙인다 웃는 얼굴 아 내 콕치 너무 많아 오 기대부터 봤는데 오 멋있어요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제완내미 기둥이 뒤에 조금만 가주세요 이쪽 이거 봐 이건 이거네 이렇게 많이 본 거 뭐요 지금 이걸 갖고 왔어? 그런 느낌 왜 이런 그지같아 갖고 왔어? 천천히 꺼져 꺼져 그런 느낌으로 꺼져 이런 느낌이네 어 저는 다는 거 좋은 거 같은데 진짜 졸리다 다는 거 좋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여기 또 붙잡으면 하나 둘 다 깨는 거야? 하나 둘 기둥이 너무 찌부댄 거 아니야? 배 스타일이 없어 배가 너무 참스러워요 너무 참스러운데?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건 욕구선이야? 아 나동욕선이 아니구나 근데 더 웃어 기둥이 손인 줄 알았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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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예쁘다 우와 좋아요 기둥님 편하게 뵙게요 하하하하 다 잘 나왔는데 다들 약간 눈을 깎는 사람 있고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은지님 아 기둥님 아 은지님 아 재열님 아 재열님 이렇게 해줘야 돼 아 재열님 이러봐 아 재열님 얘 한 마라 한 마라 한 마라 재아 기둥아 잘하자 하하하하 욕하였어 하하하하 카메라 이렇게 대놓고 들어가서 이거 한 마라 하하하하 다시 웃을게요 한 마라 하나 둘 셋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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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은데? 아 계시로 어 괜찮아 하하하하 안 돼 안 돼 어 이거 근데 이게 부다가 되게 했던데 오늘 괜찮은데? 하하하하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흥 다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흥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오 안 돼 웃음 마인 pasti 아 너무 힘들어 이거 별 못 알아 신이 ledge 이제 저희 개인이죠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있구나 은지 영상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힘들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저희 개인이죠 아 어 Uh 아